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공항 이전에 역사와도 관련이 되는데요. 2016년 2006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동남권 공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2007년에 이명박 정부의 후보가 공약을 내세운 거죠. 공약을 내세웠다가 2011년에 백제화가 되었어요.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다시 또 재추진을 했죠. 이때 용역비를 19억을 들여가지고 김해, 밀양, 가득도로 용역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됐죠. 이때 밀양으로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이 되면서 5개의 지방자치단체 장미, 강력시 자치단체 장미에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속된 말로 좀 조용하게 기다렸던 거죠. 그러나 부산은 또 다시 추진해가지고 올해 가득도를 발표를 해버리니까 이쪽은 가만히 있다가 뭐 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갈등이 불거지는데 그때 당시에 김해 신공항을 하게 된 배경도 보면은 밀양하고 가득도하고 싸우니까 뭐 어정쩡하게 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대구, 경북은 사실 거기에서 뭐 별 생각 없이 쉽게 이야기하면 지난번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옮기는데 엄청난 갈등이 있었잖아요. 또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또 대구, 경북 통합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 사이에 단쪽에서는 이런 가득도 신공항에 히트카드를 쳐버리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뭐 당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대구시장, 권영진 시장하고 이철호도 시장, 뭐 SNS상에서도 그렇고 계속 지금 의견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권영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바로 자신의 입장을 올렸었는데요. 정부가 입만 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김해 신공항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가득도로 옮기겠다는 것은 천인 공로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해 신공항은 PK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영남권 전체, 영남권 5개 지자체가 합의를 모아서 했던 건데 그게 문제가 있다면 영남권의 5개 시도민이 다시 공론안을 해서 의사를 다시 모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철호 경북도지사도 마찬가지로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좀 불편한 기운을 내비쳤는데요. 김해 신공항을 추진 폐기를 하려면 마찬가지로 대구, 경북, 울산, 부산, 경남이 의견 합의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들도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언짢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 거면 차라리 민양으로 갔었으면 되지 않았느냐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